중국에서 시짱이라고 부르는 티베트 고원 지대까지 고속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고원 철로에서 고속철 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한 건데 중국 정부가 이를 서두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족이 티베트로 쉽게 투자, 또 이주하기 위해서 티베트의 중국화를 촉진하고 티베트인들의 독립 시도를 원천 봉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칭하이성 신잉을 출발한 열차가 거울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칭짱 철도라고 불리는 이 노선은 신잉에서 티베트 자치구 라사까지 평균 해발 4천 미터의 고원 지대, 1,956km를 지나갑니다. 원공은 2006년에 됐지만 그동안 시속 100km 내외의 일반 열차만 운행하다 이번에 시속 160km 이상의 고속열차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시닝 거무석션의 칭하이시장레일웨이 베이징 시장코리더와 칭하이시장코리더와 칭하이시장코리더의 칭하이시장코리더의 핵심 프로젝트 시스템입니다. 서부 지역과 중국 중심부를 잇는 교통로 확보 사업은 또 있습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동부 지역에 최근 고속도로 4개가 한꺼번에 개통된 겁니다. 중국 정부의 노림수는 명확합니다. 서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지역 분리 독립 시도를 차단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이나 티베트 지역에 외국인 접근을 원천 차단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제 행사 개최나 외국 언론 초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유튜브입니다.